아우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사태로 인해 아우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보증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전 세계 아우디 고객을 대상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신차 보증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유럽, 브라질, 멕시코, 인도에서 생산됐으며 신차 보증 기간이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5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전세계 모든 아우디 차량에 적용된다. 아우디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해당 차량의 신차 보증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며 따라서 해당 차량들의 보증 기간이 최대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단, 신차 보증의 기간은 연장되지만 보증 주행거리 한도는 이전 조건에서 연장되지 않는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아우디 부문 제프 매너링 사장은 아우디는 고객들로 하여금보다 여유롭게 아우디의 쇼룸과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고객의 아우디 서비스 경험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우디는 고객들이 아우디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 연장 기간 확대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자발적이고 일회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아우디는 모든 차종 대상으로 기본적인 차량 보증 서비스 외에도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 및 소모성 부품 교환 등을 제공하는 아우디카 서비스 플러스 스코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